에이스 매치 출발 그래서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청도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 매치 출발 기다립니다 빈서비스 강타 정원순 서비스 정원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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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otes 정원순 여gy 가볍게 왕 지 좀더 2 가 2 오빛에서 11점 장롱 선수 안전하게 중단한 worthy 세 포 두 스포인 스포인 자고득점! 가감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정훈순의 서비스 네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. 긴 서비스 강타 선제공격 가자냅니다 황진아! 탑스피를 어렵게 넘겨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승리로 가감한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평소에 3구 길었습니다. 본인이 실수로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. 넘겼습니다! 안깐! 황진아의 박 그럼요. 그 부분을 잘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자 시도해봤는데요. 길게 보내봅니다. 짧은 서비스 3구 밀어줍니다.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지난 시즌 개인 간식 3위 황진아 선제공격 황진아의 백핸드 서비스 3구 부드럽게 넘깁니다. 5구 긴 랠리 정훈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군더더기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3구 3구 1구 1구 긴 서비스 정훈순이 과연 흐름을 반전할 수 있을지 3구 선제 공개 3구 선제 공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